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는 친구의 귀여운 딸 로랑, 여랑이가 저희 가족들이 상해온다고 해서 만들어준 깃발입니다. 중국 여행할 때 공상처럼 따라오세요. 이쁘죠? 여랑아 고마워. 시시니어. 어때? 이번에 베이징 여행 잘 갔다 왔어?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나중에 한국 오면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. 이번에 상해 갔을 때 아주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. 아빠, 엄마한테도 감사 인사 좀 꼭 전해줘. 특히 엄마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좀 전해줘. 삼촌이 이번 주에 여랑이 뭐라고 이거 새로 나온 책인가? 중국어 에센스 라는 책인데 보내줄 테니까 재밌게 공부하고. 그래, 다음에 또 한국 오면 보자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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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, 바이바이. 하지만 네 소주도 올게.